자 우리 다시 한번 팔 앞으로 쭉 뻗어보시고 손바닥 하늘로 하고 올려보세요 아프면서도 더 못 올리세요 내려보시고요 내릴때 아프세요 그냥 약간 좀 잠을 정도인데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올려 볼게요 그만큼 때리세요 자 팔 앞으로 한번 다시 올려 보실래요 어떠세요 네 앞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시는데 내려보시고요 옆으로 올려 볼게요 다시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어떠세요? 어떠세요? 네 그렇게 통증을 들을게요 여기까지 통증은 훨씬 들어 하실거에요 네 찔리는건 좀 들어하네요 알죠 다시 올려 볼게요 이거요? 쭉 올려 보세요 최대한 또다다다다 거의 다 올라간다 거의 다 올라가죠 네 앞으로 거의 다 올라가고 올게요 좋습니다 내리시고 옆으로 올리세요 쫌쫌쫌쫌쫌 딱 딱 자 내렸다가 또 올릴게요 또 올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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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그리고 올림픽 bakın 감사합니다.